안녕하세요. 저희는 308 아트크루라고 하는 설치미술을 하는 팀입니다. 저희는 보통 어떤 오브제를 하나 만든다기보다는 공간에서 어떤 경험적 가치를 중요시해서 거기다가 어떤 오브제뿐만 아닌 향, 소리, 미디어 아트, 빛까지 아우를 수 있는 새로운 경험적 가치를 깨워줄 수 있는 작품을 하고 있는 되게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팀입니다. 저희는 이번에 라이트 워리라는 작품으로 인간의 어떤 기억들, 새로운 경험적 가치를 중시하기 때문에 여기에 또 향과 소리까지 추가가 돼서 만약에 보시는 어떤 관람객들이 여기 가까이서 보시면 향이나 소리를 통해서도 어떤 새로운 기억을 떠올리거나 감정의 어떤 조각들을 찾아줄 수 있는 그런 작품을 만들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. 기술적인 것, 이런 것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이거를 직접적으로 와서 봤을 때 더 효과적으로 감상할 수 있는, 경험할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